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만두가. 빰빠밤 빰빠밤. 왜 한 줄에 있지 않을까? 뭘 짜 있어, 저기! 여기 뭐가 많아요. 얘가 줄거리고. 나 밑에. 떨어졌어. 삼성이. 오, 네네. 맛 건드린 거야. 오, 맞아. 혜리만 잡았다. 저기다! 싹 빠진다.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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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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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세요. 뒤로 좀 물러가주세요. 뒤로. 뒤로 불러가주세요. 뒤로 불러가주세요. 뒤로 불러가주세요. 아직 좀 이따가.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주기가 됩시다. 합. 여러분, 여기 야간 곤충이지 야간 곤충. 네. 야간 곤충을 할 때는 우리들 연구자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자, 머리 부분에 대면은 얘가. 잠깐만, 잠깐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잡혀요. 보여요? 네. 대면 쑥 들어와요. 선생님, 큰 건 어떻게 잡나요? 큰 건 이 팔콘 튜브를 드릴 거예요. 여기 잡으면 뒤에서 나눠줄 건데요. 우리가 이 작은 튜브랑 큰 튜브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와서 잡아서 저기다 넣으시면 돼요. 옆에 통도 있어요. 자, 우리가 유의할 점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걸 잡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좀 키가 큰 친구들은 잡을 때 여기 치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빛이 뜨거워요. 옆에만 가도. 네. 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벌도 날라와요. 네.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쏘지만 건들면 써요, 벌도. 벌 조심하시고. 밤에는 우리가 어떤 곤충들이 날라오는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우리 남자아이들이 지금 흥분 상태라 해서. 아, 누굴다 진짜. 얘들아 좀 흥분이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채집을 해서 저기 넣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찾지 않기. 그래서 이거 잡았는데 어떡해요? 이런 대상 하지 않아요. 자, 뒤에 가서 튜브백에 넣으면 돼요. 매미가 이렇게 돼요. 네, 매미가 이렇게 돼요. 자, 튜브를 가지러 가십시오. 엄마, 튜브 좀 가지고 와. 엄마, 같이 사는 거 있어요. 세원아. 어? 어, 갖고 나와. 네, 해줄게. 네, 해줄게. 네. 엄마, 나 근데 저거 못 잡기도 너무 높아. 어, 엄마. 세원아. 진짜 드세요. 네, 안녕. 아빠, 장수풍뱅이. 엄마, 여기 좀 잡아줘. 장풍. 야, 그건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뭐. 장수풍뱅이는 그냥. 아빠, 내일 큰 거 잡았어. 괜찮아. 아빠,TOR. 나깐 갖은 거 하나 잡았어. 나 Eller,잡았어. 나도 하나 잡았어. 나이아 사막에 끓기 힘들어 나이아! 은혜야! 나이 잡았니? 나이 잡았어 어 얘 우리가 들어와서 아빠는 귀뚜라미 나방 잡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나방 잡으라고 한 거 아니야? 나방 잡으라고 나방 잡는 거야? 응 아 얘 귀 박박이야 엄청 크네 두꺼번에 있는 거 두꺼번에 타는 거 네 뒤부 햄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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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꽉 쥐면 손이 툭깊게 나온다 얼굴에 뿔 보여? 귀엽지? 이빨잇짝 이빨은 없지 수컷이네? 수컷이네? 비가 막히네 여기에요 네, 놓고 가세요 하트 아트 하트 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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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파리 낼 파리 낼 먹으면 안 될까 교체 치기 엄마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여기 되게 예쁘게 생긴 하얀색 나방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9시 반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우리 어림이한테 달라붙으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우리 어림이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지금 돼지 없이 돼지 없이 너무 행복한거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가야됩니다 나방 바이바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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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